이 몸이 늙어서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아 마누라 왜 그래요 왜 해안가 вый어ätta 올룩이 한마리를 보았나 보았죠 그 어째서 긴 장집 오라비 잠가들 미쳐내주었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영감 아 왜 자꾸 불러 서머랑채 피워주고 십만원 전세를 받았어 아 그거 받았지 어째서 박락관 차리려고 은행에 적금을 들었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는 영감이라지 아 마누라 왜 그래요 딱정땡 만화님이 술값에 독촉을 왔었나 왔었죠 그 뭐랬나 술병을 고치려고 지리산역해로 갔대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